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이거는 우뭇가사리 콩국수 콩물에다가 우뭇가사리를 넣었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죠 거기다가 오이 썰어 넣고 얼음이랑 설탕 넣었어요 저는 이거는 초석잠이라는 건데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특히 뇌 기억에 그래서 이것도 갖고 와봤습니다 산지는 좀 오래됐는데 장아찌에요 초석잠 장아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으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흑 음~~ 정말 고소하고 달달해요 고소하고 달달한 맛 너무 고소하고 달달해요 너무 고소하고 달달해요 그리고 이 맛은 그 맛은 매우 좀 더 고소하고 매우 고소하고 매우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짭짤한 장아찌 밥 비벼먹어도 맛있겠다 시원해 밥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밥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자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요 사랑해요 오즈